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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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 언니 고마워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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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오빠!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여기다 이거 넣을게요 너무 맛있어! 제일 맛있어요! 나도 이거 처음 봐! 뜨겁지 않아? 단호박이 너무 먹어보고 싶어 얘들아 버섯도 있어요 재밌잖아요 근데 네 완전 딱 잘 익었어 약간 살짝 그 바삭한 이렇게 먹는 건가? 응 허허허허 뜨거워 그럼 나 좀 이따 먹어 살짝 가득 고마워요 언니 이거 볶음밥 진짜 맛있어요 고마워요 우리 가리비 왜 이렇게 커? 왜 이렇게 커?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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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고마워요 고마워요 3분 안에 먹는 것도 능력이야 국내 다 먹는다 주연이 아 나도 먹고 싶어 진짜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머 언니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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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저 양파가 너무 맛있어요. 잘 만들었다. 그냥 잼 맛도 싶어요. 사양이 먹어요. 맛을 많이 먹으니까. 시리얼 너무 맛있다. 고구마 잘 구워줬어요? 네! 다행이다. 맛있어. 어제 못 먹었잖아 우린. 고기 너무 많이 먹었어. 나 닭고추가 최고였지. 와우! 저도 진짜 배불러지 못했어. 이렇게 기름을 사용해보고. 그렇지? 음! 으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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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!